안녕하세요. 낭만신리입니다. 여기는 상하이. 상하이이고요. 상하이 살면서 제가 촬영을 한 번 볼게요. 사람 진짜 많다. 사람 진짜 많아. 아우 완전 줄 서서 가야돼요. 난 티림홍롱. 여기 건너편에 애플스토어 있습니다. 오늘 푸동 가지 않고 여기 푸동에서 삼성이랑 애플 둘 다 플래그스토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니스프리 매장 있고 여기 바로 건너편에 애플이 있습니다. 에뛰드하우스 에뛰드하우스 아 이쁘다. 사람들 많네. 에뛰드하우스 메이크업 스튜디오도 있어요. 해주나봐. 이쁘다. 이쁘다. 남자분이 메이크업해주나봐요. 이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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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너편에 갤럭시 5g 10플러스가 있네요. 저는 보려고 왔는데 오늘 문 닫았어요. 여기 여기 공이 광청인가? 여기 수풍걸로 오니까요. 삼성, 러트10, 10플러스, 5G가 있습니다. 여기 매장을 잠시 문 닫았는데 안에 팝업스토어로 열려있어요. 저 너무 보고싶었어요. 이제 보러 가볼까요? scripts 하이 가구싶다. 신iemunu 하이 하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너무 좋다 어 글럭시 바이브 아 좋다 아 네 뭐 유튜브 영상도 봤을때 응 여기다 보니까 응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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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지만 지금 암저드와 시第 1번은 없으니까 이런 장면은 여기가창적인 장면을 사용할 때 아주 그냥 bunlar 지금 다 관리하던 장면이 정확한 장면이 아직은 지금 다운로드시켜요 이렇게 기본에서 면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거 다운로드시켜요 또는 다운로드시켜요 네, 그리고 이건 삼성kan광지 그러니까 이 장면을 알지 못하고 이 장면은 빨리 신용카드 제 생각에 있는 전체 플러시트는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아, 또 가능해. 그냥 왕쌍이 쏙도 가능해. 또 사용이 필요해. 그래서 너무 빨리. 빨리 좋네. 구아오랑 웨이체 시랑. 어, 근데 이게 삼성 페이랑 다 돼요. 어, 편하네. 그리고 우선 총, 그리고 디션. 지오통 카드. 지오통 카드. 좋네? 응. 아, 편하네. 편을 꺼내드마자 조금 더 만든 거에요. 제가 그렸어요. 그래서 더 빨리 꺼내면, 검은색 하면 더 더 볼지 않아서 그 색깔 4가지. 빨간색, 파란색. 음. 이렇게. 아, 이렇게. 영상에다가 에어펜으로 그렸어요. 그린 다음에 다시 재생을 하고. 둘째. 어, 천천히. 어, 어떡하지? 사야 될지 모르겠다. 살지 안 살지 모르겠어. 황쇼 단계. 여기서 현장에 와서 구매하게 되면 회색이 이제 상독을 조개. 이게 좋은 게 있어요. 어. 버티템 말고 딴 거기가 좀 쉬워. 팩 중에 하나 고를 수 있고 밥의 비용짜리 중고고치 뭘지? 이거 딴 거 샀면 언제 꺼인가봐요. 그리고 바지 케이스 3,488년짜리 4,488년짜리 4,488년짜리 이렇게 고를 수 있고 또 먹을 수 있어요. 할까 말까 상상 매장에 지금 붙여있는데 곧 커밍숨 오픈한대요. 커밍 중이야. 치아크 존이 예쁜다. 이거 사고 싶어. 정말 신기합니다. 양만신디입니다. 안녕. 구독 좋아요. 안녕.